안녕하세요 행복의 기호들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오창섭입니다 오늘은 TV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는 행위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해 준다 본다는 행위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 이상을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체 형성과 관계가 있다 보는 행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화적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볼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게 관람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각의 시대를 연 대표적인 매체를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텔레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의 디자인의 변화와 텔레비전을 보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필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프레딕타 프렌시스라는 모델인데요 1959년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1957년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되면서 촉발된 우주시대의 개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의 광고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둠을 배경으로 이 텔레비전만 빛이 이렇게 비춰져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장면으로 그 영상 광고가 시작됩니다 그 어둠을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우주시대를 연상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이 싹 거치면서 턱시도를 입은 신사분들과 드레스를 입은 공주처럼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TV Today, From the World of Tomorrow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합니다 내일의 세계에서 온 오늘날의 TV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하죠 이 TV는 형태적으로도 우주시대의 감수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TV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TV의 이름이 프레딕터 프린세스예요 게다가 이 TV는 이 불안감 부분이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한 것은 가정에서 여성들이 가사일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방향에 맞춰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1957년에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된 이래로 우주전쟁이 70년대 후반까지 펼쳐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제품들은 우주적 이미지를 반영하면서 디자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JVC 텔레비전 비디오스피어 3240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겉보기에도 딱 우주인의 헬멧 모양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 제품이 생산된 그 시대, 1970년대 그리고 그 전후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주에 대한 판타지가 자욱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1968년에 스탠트니 큐브릭이 감독한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74년에 백남준이 작품인 TV 부처라는 작품에도 이 TV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72년에 혹성탈출, 노예들의 반란이라는 영화에도 이 TV가 등장해요 굉장히 미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 소품으로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이 TV를 보면 여기에 체인이 있거든요 이 체인을 이렇게 잡아다니면 이 TV를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사실 휴대용 TV라는 이미지는 이 TV가 나오기 10여 년 전인 1960년에 소니에서 처음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 TV거든요 8301W 모델입니다 1960년에 만들어진 소니 텔레비전 이 TV는 굉장히 우아해요 형태가 이 TV가 최초의 휴대용 TV인데 이 TV 이전에는 텔레비전들이 보통 벽을 등지고 존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휴대가 가능해지고 휴대용으로 디자인되면서 모든 면에서 형태를 고려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은 특징이 뒷면에서 봐도 굉장히 우아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텔레비전은 고장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약한 작은 아기라는 닉네임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 텔레비전이 만들어지고 2년 후인 1962년에 5303W 모델이 출시됩니다 그 5303W 모델은 이 텔레비전처럼 그렇게 우아한 형상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텔레비전보다 내구성이 뛰어나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은 금성사에서 만들어진 금성 VD191 모델입니다 모델명은 Vacuum Desk Type라는 그 앞자를 따서 VD를 사용한 것이고요 19인치 1호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VD191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박용기가 디자인을 했고 히다치와 기술제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TV는 흥미롭게도 TV 기술의 고유한 형상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TV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가정으로 들어올 때는 그 기술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좀 익숙한 형상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정의 제품을 구성하고 있던 다른 제품들의 형상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숨거나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최초의 TV인 VD191 제품은 TV에 고유한 어떤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후에 만들어진 텔레비전들이 초기와는 달리 가구의 형상을 취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이 제품이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금성 VT816B 모델입니다 이게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랍도 있고 자바라로 된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라로 된 문을 닫으면 이 텔레비전은 완벽한 가구의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TV 화면이 제공하는 어떤 낯선 이미지 그거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텔레비전은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초반기 칼라 TV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라 텔레비전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미 생산되어서 수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칼라 방송은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걱정해서 칼라 방송을 늦췄다고 합니다 사실 1970년대에는 농촌의 시골 마을에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컬러 방송을 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위화감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1979년 12족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 방송을 시작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3S 정책의 일환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텔레비전은 2001년에 만들어진 플라톤 텔레비전입니다 이 텔레비전은 2001년 9월에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었는데 디지털 방송 수신기 일명 세톱 박스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16대 9 와이드 화면에다가 무엇보다 특징적인 게 화면이 평면입니다 이전의 CRT TV 같은 경우는 화면이 볼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춰지는 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 텔레비전부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 TV의 광고를 보면 화면이 평평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도 TV가 있죠 2006년에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보르도 TV LCD TV입니다 와인잔 형태를 갖고 있고 스피커가 하단에 있어 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보르도 TV는 굉장히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출시 6개월 만에 100만대가 팔립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만에 500만대의 판매고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보르도 TV 디자인을 담당했던 사람은 삼성전자 최연소 임원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공을 거둔 것이죠 보르도 TV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TV입니다 왜냐하면 보르도 TV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까지 TV의 대표 주자였던 소니를 삼성이 추월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갖고 반면에 소니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죠 이후에 삼성에서는 세리프 TV라든가 아니면 더프레임과 같은 텔레비전을 생산하면서 그러한 추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2012년 3월 19일자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TV 시장에 팝우와 엑스캔버스가 사라졌다 두 장수 브랜드의 빈 자리는 삼성과 LG라는 기업 브랜드가 대체했다 현재 시장에는 삼성 TV, LG TV가 있을 뿐이다 사실 2006년 보르도 TV 이전에는 국내 브랜드인 삼성과 LG TV가 어떻게 보면 품질면에서나 아니면 인지도면에서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품질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인지도도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굳이 서브 브랜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파브나 엑스캔버스와 같은 서브 브랜드를 사용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삼성 TV, LG TV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사실 보르도 TV도 처음 생산될 때는 보르도 파브 TV라는 이름으로 생산 판매됐어요 2018년에 오브젯 TV가 있죠 LG전자에서 만들어낸 TV는 초기 여기 보여진 예전에 가구 형태의 TV와 유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테크놀로지의 그 이질감을 가리기 위해서 가구의 형상을 차용했다면 오브젯 TV는 오히려 가구를 가리기 위해서 TV 화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이것은 오브젯 TV뿐만 아니라 오브젯 시리즈의 제품 광고입니다 흥미로운 게 저기 등장인물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책을 보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일반적으로 TV 광고라든가 그런 데서는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책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오브젯 TV는 화면을 보는 TV가 아니라 TV 그 자체를 보아야 되는 그런 성격의 TV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는가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았죠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텔레비전이라는 시를 썼는데 텔레비전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다 텔레비가 가족을 침묵시키고 둘러앉게 한다 그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굉장히 권위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함부로 아버지한테 말을 걸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러한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을 한민복 시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완서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텔레비전이 만들어내는 대화 단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80년대 심지어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만들어내는 그 부정적인 측면 특히 가족 내에서의 대화를 단절시킨다는 측면이 많이 얘기가 됐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의 시대가 언제까지였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90년대까지였던 것 같아요 90년대는 정말 텔레비전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드라마 예를 들면 여명의 눈동자 사랑이 먹일래 모래시계와 같은 시청률이 50% 60% 넘어서는 그런 드라마들이 대부분 90년대에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2000년대 초반에 대장금이 5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50% 이상의 시청률을 보이는 드라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텔레비전의 시대가 90년대까지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남주 작가가 쓴 고만의 치를 위하여 라는 소설에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얘기인데 아버지가 스포츠 중계를 많이 봐요 그런데 스포츠에 일가견이 있어서 보는 건 아니고 계속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등장해서 채널을 돌려요 드라마로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엄마가 틀어놓은 방송을 보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정 내에서 어떤 채널을 보는가 그거는 가정 내의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권이라든가 리모컨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가정 내에서 어떤 서열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면서 기존의 권력관계는 해체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죠 아니 같이 있어도 각자 따로 텔레비전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봅니다 텔레비전 방송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라든가 왓챠라든가 유튜브 방송을 보죠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자료인데요 OTT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2016년 35%였던 것이 2019년에는 52%로 올라섭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2020년의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그 통계를 보면 저것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본다는 게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개별화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편적인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취향에 있어서나 세대 간에 있어서나 예전처럼 TV의 시대에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던 시대는 이제 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작은 공동체 혹은 그냥 개인들이 무수히 이렇게 파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이 TV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TV를 보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게스트 분을 모셔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분은 월간 디자인의 서민경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아까 TV를 보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TV 보는 행위에 대하여 선생님이 갖고 계신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경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행복의 기후들 전시와 관련해서 TV를 보는 행위에 대하여 라는 글을 썼는데요 아까 교수님께 설명해 주셨듯이 브라운간 TV가 이제 평면화되고 다양한 TV 모델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또 95년도에는 케이블 TV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24시간 방송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케이블 TV가 시작되고 나서 TV 채널도 굉장히 다양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9시가 되면은 이제 9시 뉴스를 하고 10시에 드라마를 보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방송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방송이 끝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케이블 TV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 김혜란의 단편소설 그녀가 잠 못 뜨는 이유가 있다를 보면은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혼자 사는 여성이 나와요 근데 이분의 집으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는데 매일 밤마다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세요 그래서 그 TV 소음과 그 불빛 때문에 계속 불면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되게 충동적으로 TV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사라져요 그렇게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 이런 소설을 보면은 참 그 시대의 어떤 아버지라든지 가장의 모습 밖에서는 산업의 여권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을 때는 어쨌든 TV 외에는 별달리 할 게 없었던 우리의 아버지들을 좀 떠올리는 소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TV보다는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게 일상화가 되었어요 이는 1인 가구가 증가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매트 에이론과 마셜 맥루안의 미디어의 이해를 보면 그 TV에서 TV를 우리는 볼 때 그 방송 콘텐츠를 생각하지만 사실 TV의 내용물은 전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자체가 TV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거를 콘텐츠와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매체에 따라 콘텐츠 속의 메시지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그처럼 우리가 어떤 똑같은 뉴스 내용이라도 이를 TV로 보는 것 그리고 인터넷 기사로 보는 것 라디오로 듣는 것 전부 다 약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게 받아들여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2시간 42분이라고 해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에 비해서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은 1시간 39분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3분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점점 이 TV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년이 더 흐르면 스마트폰이 TV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되게 올해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떠서 좀 관심있게 봤는데요 8월에 샤오미라는 중국의 전자제품 회사에서 LG와 손을 잡고 투명한 올레드 TV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데 이제 그런 TV 디스플레이가 투명한 시대까지 온 거예요 1월에 LG에서는 롤러블 TV를 공개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TV가 하단에 있는 장치 안으로 돌돌 말려져서 액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롤러블 TV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 TV가 거실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 사람들이 그 디자이너들 아니면 제조 회사들이 TV가 꺼진 까만 액정을 굉장히 못 견뎌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성 더 세리프 TV는 로낭 앤 에르한 블루 형제가 디자인 한 건데요 옆면에서 봤을 때 알파벳 I의 세리프체가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TV의 형상은 점점 더 굉장히 비가시적, 비물질화 되거나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이나 가구의 형태로 달라지는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주거 공간 속에 거실의 어떤 획일적인 풍경들 벽면에는 TV가 있고 그 맞은편에 항상 소파가 있고 낮은 탁자가 있는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결국에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롤러블 TV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보면 TV 화면 자체가 사라지면서 뒤에 있는 풍경들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거든요 우리한테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소파에 누워서 집에 들어오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 행위 자체도 나중에는 20세기의 특정한 행동 양식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TV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아까 마지막에 설명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비물질화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일상을 형성하는 행위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집안에 들어가면 소파에 들어가서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행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까 그런 게 좀 문득 궁금해지거든요 우선은 TV가 이제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TV를 보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4인 가족이 어떤 굉장히 가족의 스테레오 타입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흔치 않은 풍경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거실은 어떤 풍경이 될까라는 거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래서 이런 TV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라든지 관련된 기획자들도 이런 TV가 굉장히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TV가 나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그랬을 때 어떤 집안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더프레임 광고에 보면 사실은 넓은 공간에 TV를 비롯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제품들이 오브제화 되면서 자기가 놓여질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그 공간에 배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제품들이 아까 롤러블 TV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존재 방식을 다르게 하면서 가정 공간에서 어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기간이 좀 길게 되겠죠 당분간은 또 하나는 케이블 TV로 인해 가지고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래서 지금은 텔레비전을 켜면 방송 채널이 200개, 300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거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바둑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들을 볼 수 있는데 뭐 같은 걸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 김일 선수 경기라든가 홍수환 선수의 경기가 보여지는 채널이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있을 때의 시대에 비해서 오히려 볼거리는 많아졌는데 오히려 볼 것은 없는 그래서 새로운 방식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TV를 보는 새로운 방식들이 뭐 스킵을 한다든가 빠르게 채널을 돌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텔레비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전에는 이제 방영 시간에 맞춰가지고 TV를 봤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추억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항상 그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의 뒷면을 펼쳤을 때 TV 편성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색연필을 들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체크를 하고 그 시간에 기억해놨다가 이제 그 방영하는 채널을 켜서 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절때를 굉장히 기다렸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다양한 특성 영화들이 TV에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좀 많이 기다리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그 영화 시간에 맞춰서 친척들이랑 다 TV 앞에 둘러 앉아서 봤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은 그렇게 이제 방영 시간을 항상 기다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OTT 동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 등을 통해서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아무 때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같은 것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 추천 영상 제가 넷플릭스라든가 왓챠를 보면은 추천 영상이라고 제가 좋아할 법한 그런 영상들을 계속 추천을 해줘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의지를 의지를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니면은 의지와 무관하게 굉장히 게으른 개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래는 것 중 하나는 제가 구글에다가 어떤 검색어를 쳤을 때 그 검색어와 연관된 내용들이 SNS를 할 때 이렇게 쭉 스크롤링을 하면은 그 광고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런 거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에게 맞는 맞추면 광고들이 나오는 걸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오싹하기도 한데 그런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연관돼가지고 어떤 영상을 보면은 옆쪽에 추천 영상들이 쭉 뜨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편리하게 테크놀로지가 계속 그 사용자에 맞춰서 해주고 있다는 인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굳이 제가 어떤 검색어를 쳐가지고 영상을 검색을 했을 때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은 또 거기에서 관련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레시피를 검색을 했을 때 오른쪽에 또 관련된 레시피가 계속 뜬다든지 하면은 한 가지 요리에 대해서 다양한 레시피가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또 저처럼 그 광고가 제가 무심결에 검색했던 검색어와 연결된 광고가 뜨듯이 굉장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좀 더 흥미로운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조금 이질적인 것들을 만나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추천 영상이라는 것은 그런 가능성들을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그 검색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즈마 히로키의 약한 연결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검색 장소를 옮겨서 어떤 언어로 검색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TV와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즈마 히로키는 관광객 혹은 관광이라는 행위의 어떤 가능성들을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의 철학도 그렇고 약한 연결이라는 책도 그렇고 그런데서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관광 행위를 통해서 낯선 것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검색어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어떤 사유라든가 경험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질적인 대상과의 어떤 소통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이라는 것 자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낯선 만남이라든가 새로운 경험들은 여전히 지금 차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어두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TV를 보는 행위에 대하여 발표를 듣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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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